히히 카드 제물 제물받다줘 시바 시바 오 오 아니 저것들 아이씨 아이씨 짜증나 아잇 디질때까지 어택당하다가 디질때되니까 거미줄 뿜는거봐 얄밉다 패턴 운벨겐 표시를 쏟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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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화 불풍기 있으면 슬라임 순삭인데 흘려보내기 몸통 박치기 박치기 몸통 박치기에서 몸통을 빼면 박치기가 된다 어 제물주가? 아니야 제물은 못준다 불주약 현류 파괴 괜찮은게 안나오네 그냥 불주약이라도 들고 갈까 3코덱에서 불주약 넣는거 너무 잘하는짓이 아닌거 같은데 흘려보내기 에임바 아 발렌토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신규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집 어지러움 잘하네 이걸 못뽑네 이걸 못뽑네 이걸 못뽑네 10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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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 텅스텐의 조개바석까지 애매한 카드 애매한 카드밖에 없네 저거 저거 그 이걸로 하나 맞고 진화기사색 있으니까 복복성 오늘도 찾아온 복복성 황금알을 나는 복실이 저거 제물 태워야 되나 제물 태워야 되나 킬 갖고 올까 그냥 피앙에 여기서 잡는게 더 안전하겠지 절대 적 인 힘 기사 룬피 요즘 아클 깬거 보면 다 룬피던데 유튜브 올리면서 보니까 털브 리허다르 확인 촬영 드디어 왕 욕 과연 찾은 써 여기 룬피흘폼 그댈 어 카카털 실바 다 탐스럽네 실바를 살까 카카털을 살까 카카털 실바 카카털 전투 체면이 어울리는 대기지 얼알 미라손, 디펙트가 당신을 주시합니다 잘못 눌렀지 절힘 실바 개꿀 난타 진화 기사 저 망할 빌어놓을 이벤트 자니? 야..이게..잠깐만 아잇 젠장 뚜드리받네 타이얼 타이얼 정말 언럭키 광기네 정말 언럭키하다 강화를 하고 엘리트 하나 더 갈까 그냥 엘리트를 갈까 들어가 꽤 있어서 안정성이 좀 되네 그래도 재물 기사 먼저 강화하고 엘리트 가고 싶은데 가도 잡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강화 기회가 한 번 더 쓰고 싶어서 장관 장관 히 시 세상 장관 수 pod 티 장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무감각 필요하다. 무감각 있으면 종결대가 아닌가 이제. 다리도 있으면 금상처방. 무감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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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표시가 엄청 오랜만에 짚는 것 같아요. 극혐해가지고 보통 안 짚는데. 아, 젠장. 표시가 드루 두 개 먹는 것 때문에 얇은 데게 저는 좋은데. 진화랑 같이 쓴다 해도. 진화가 먼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. 와, 캐서린 다 받았다. 근데 지금 넣은 거는 저거 재물이랑 불조약이랑 전투체면이랑 진화랑 4장이 나있기 때문에 믿고 넣어봤는데. 아,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았는데. 젠장. 천천히다, 인마. 아니 왜 무감각이 없어. 무감각 좀 주셔. 맨날 파열만 튀어나와. 강호할 거 없으니까 엘리트 갑시다. 아, 충격파 강호할까. 감각이 너무 생생한 아크. 토요 예능이요. 내일 맛있는 거 먹는다는 뜻입니다. 감각이 너무나 생생한 아이온클레드. 인간 사료 프로젝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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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화상 패턴인 게 그때 완전 꼬았는데 대단원 겁나 잘 찾았는데 그래서 바로 뒤집니다. 카톡키 아 진짜 무감각 안좋아? 무감각 1회도 안좋아. 난관관 회생 간다. 난관 회생 간다. 아이고 이런... 아이고 이런... 난관 회생 간다. 난관 회생 간다. 대단원 회생 간다. 대단원 회생 간다. 피 포션 집어서 손해본 감이 좀 있네. 대단원 회생 간다. 대단원 회생 간다. 헉! 대단원 회생 간다. 대단원 회생 간다. 대단원 회생 간다. 한 돈이 필요 없는 이유... 아클 방어도는 쭉쭉 쌓이지만 아클 힘은 쌓을 카드가 없다. 실상 발화 밖에 없지. 약분 몸풀기는 좀... 특히 약점 분석이 좀... 와우 반피 어허허허허 이런 미친... 개미 꼬라질...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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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진짜 창방 이거 도라이구만... 아 고통의 표식 진짜 집으면 안 되겠다. 자볍다. 자볍다. 진짜 두꺼워야 아쉽지. 없었음. 아싸 무감이다. 아쉽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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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케털 린다 심장이 허어 접색 마지막에 창방이 파워포션 주고 저거 된게 잘 됐네 아이 근데 이거 진짜 아 표식 너무 힘들다 무슨 말이죠 잘 시간이면 잘 수 있냐고요 아 방송 제목 때문이구나 선생님은 잘 시간이 아닙니다 어서 일해라 하이랜더 너무하다고요 아이 자 자라고 하는게 더 너무한거 아니에요 아 자세요 아 주무세요 아 그 근무중에 잘수도 있지 아 잘 시간이니까 주무세요 방패 뒤에 클 하이랜더 лож좀 除 니 Allow с Time l c c qui l l j